음악 중국이 지난해부터 심야시간에도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데요. 중국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각각 두 곳과 한 곳 등 세 곳이 운영 중입니다.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밤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자 심야시간대 약국을 운영하는 제도인데요. 현재 중구에는 약국 3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먼저 원도심에서는 인일약국이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중이고 영인약국은 매주 주말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. 영종국제도시에도 심야약국이 운영 중인데요. 하늘그린 약국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늦은 밤까지 약사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, 가장 가까운 심야약국 안내는 120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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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